견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란 한 판을 뚝딱 해치운 강아지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반려견과 여행을 즐긴다는 미국인 여성 줄스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개들의 기쁨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. 공개한 영상에는 줄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계란 한 판을 순식간에 해치워놓은 인디의 모습이 담겼는데요.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차 문을 열어본 줄스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계란 한 판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기색 없이 입맛만 다시는 인디의 표정이 웃음을 자아내는데요. 해당 영상은 38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얼굴에 후회가 하나도 없네요. 그저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계산만 하고 있는 눈빛입니다. 이건 내 경험담인데 이제 녀석은 요란한 냄새가 나는 방귀를 낄 것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disclosed 알고 바다의 은신에 이를 향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